아션만, 너의 눈을 보내주셨습니다. 하지만 눈을 눈을 안으로는 눈을 안으로는 말하지 않습니다. 화방녀는 눈동자를 가지지 않는 이라는데? 이건 금기라는데? 너한테 발견한 건데? 무슨 말일까? 원래 눈이 없어, 그럼 얘는? 뭐야, 불이 꺼진 세계를 원한다, 원치 않는다. 자, 슈퍼하지마, 슈퍼하지마, 슈퍼하지마. 공략만 봐야겠다. 어? 여기서도 공략이 없네. 이것도 어스키님이 슈퍼할까봐 일부러 빼신 것 같은데? 잠깐만요, 기다려, 기다려, 얘들아, 기다려. 불이 꺼진 세계를 원한다, 원치 않는다. 불이 꺼지면... 다 어두워지잖아. 그쵸? 이게 정확히 내가 의미하는 건 뭔진 모르겠지만,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암과나 해도 된다고? 왠지 근데 이런 것 같아. 추론해보자면, 얘가 불을 지키는 여자잖아, 화방녀가. 근데 불이 꺼진 세계를 원한다. 내가 알기로는 다크소울3 세계관이 불을 계속 유지하는 걸로 알고 있어, 왕들이. 근데 왕이 지키려고, 왕들이 그렇게 힘겹게 지키고, 화방녀가 지키려고 했던 거를 불을 끄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저는 원치 않는다로 가겠습니다. 당연히 안 돼. 제발, 죽여. 어? 안 돼! 안 돼! 이런 개 같은 거. 아션왕은, 무서워. 안녕히 계세요. 차라리 불 끌 걸 같이 결혼하고.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뭐, 변질 이런 것들 필요 없고요. 수리 뭐 이런 거 하나 넣었고, 최종 선택은 나중에, 그런 거야. 어. 그리고, 진짜 맹독 이거. 맹독 이거, 나 무서워서 사야겠어, 나 진짜. 세 개라도 사야겠어. 두 개 더 사. 앞으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진짜 무서워서 사야겠어. 어, 너무 많아. 너무 무서워. 맹독 충돌이 너무 많아. 그 다음에, 소울.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공략이, 이제 보니까, 무명왕 잡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왕자, 로리안을 잡는 게 있어요. 로리안을 잡으러 갈까? 어, 로리안을 잡는 게 있네. 로리안. 로리안 잡으러 갈까? 어디에 먼저 가셔도 상관없는데, 무명왕을 잡으면 보상이 꽤 쓰다고? 나선건 파편 먹었으니, 10강 해도 된다고? 지금 강화할 수 있어요? 지금 강화할 수 있어요? 원반을, 원반이 없는데 지금? 보스가 4마리나 남았어? 와, 그래? 그렇게나 많이 남았어? 보스가? 원반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어? 나선건 파편은 강화템이 아니라고? 근데, 그게 있으면 어떻게, 근데 왜 그, 그레이트소드를 10강을 할 수 있다라는 거야? 교환으로? 무명왕 잡는 곳이 있는 곳에서 템이 있는데, 그걸 할머니한테 주면 원반 판매된다고? 아, 나선검한테 파편은 까마귀한테 줘도, 교환하면 원반으로 준다고? 그래요? 까마귀 길 뚫었나요? 제가, 까마귀라는 길을 안 뚫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로리안을 먼저 잡으러 가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게 더 쉬울 것 같아서, 시간이 이제 1시간 정도 여유가 있거든요. 1시간 20분 정도 방송에 여유가 있으니까요. 로스릭으로 가서, Good. 용 사냥꾼의 갑주 add, 핫도뿌부터 시작한다네요. 수, 그러면, 어디로 이동해야 되냐? ? 오케이, 너무 많아? 아, 여기구나? 아 그래요? 로리안 쪽으로? 로리안이랑 무명왕의 난이도가 비슷해? 그래? 그래? 어허어 갑시다 자자 물 좀 마실게 아 목마르다 반대편으로 가야되나? 내가 여기서 왔어 내가 여기서 왔어 그 다음은 이쪽이야 이쪽 자 갑시다 멀지 않는 곳에 화또불이 있다네요 이런 데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구요 그러네? 바로 앞에 있네? 이왕이면 먹고 먼저 여기 먹고 대서고의 열쇠 보트 하르트의 쌍검 근데 PK에서 쌍검 드는 애들도 있나? 이치가 안될텐데 자 아 보스는 스포하지 말아주세요 어 스포 노노 이거 10일째 찍고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 개념있게 부탁드리구요 자 모든 편은 유튜브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모든 편은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자아 자아 문 열고 안으로 들어가자 먼저 이쪽이다 먼저 이쪽이다 오 뭐야 얘를 후두겨 8번이래 오 아 얘가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귀찮게 하는구나 또 어디로 갔구나 지금 아아아 오케이 오케이 치료 스킨은 없으시겠지? 뭐야 보석이야? 에헤 오케이 어디로 가셨습니까 저기 위쪽인가? 쟤 저렇게 원래 왔다갔다 거리나봐 다른 애들도 많네 오 원샷 아 저기있네 오 뭐야 이 자식들 봐라 떨어져 떨어져 어어 쟤시가 오케이 쎄기적 덩어리 응 뭐야 얘네들 뭐야 얘네들 뭐야 얘네들 뭐야 여기서 어우 우와 이거 뭐 비수 비수 오졌네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소드가 느리기 때문에 쪼금 자 일단은 아 쟤는 그냥 그냥 도망가는 애네 쟤는 그냥 도망가는 애네 쟤는 어쩔 수 없다 아 노야를 한 번에 잡을 수 없었나봐요 오케이 아 노야를 한 번에 잡을 수 없었나봐요 자 지금 보석소리도 막 나는데 잠깐만 저기 위에도 지금 템이 있는 것 같구요 일단은 여기 다 정리합시다 파밍 좀 합시다 오케이 오케이 죽어요 쪼을 르르르르르 아 이런데 에스트 없나 구석졸이란다 여기 위에 있나보다 오 뭐야 여기 가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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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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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기 여기 지금 가면 안될 것 같애 여기는 딱 봤을 때 다음 지역이야 다음 지역 딱 봤을 때 어 더 파밍하고 와야될 것 같애 바로가긴 어어어어어 기사가 여기 왜 있어 샹 들어와봐 들어와봐 두루악 어우 뒤치기도 못하게 하네 뒤잡 안되네 큰일났다 피먹어 피먹어 어 저것도 자 들어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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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시합니다 들어옵니다 어우 열리는데 완전 오픈 오픈되는데 오픈되는데 이거 이런 애들은 공략이 하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때리는 겁니다 어 이런 애들은 간단한 공략이 있어요 어 그냥 때리는거에요 그냥 오우 오 뒤질뻔했다 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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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어요 아 까비 어 까비까비 스테미너 살짝 모자르구요 아 망했어요 완전 망했어요 와 참교육당했다 와 개쎄네 참교육당했습니다 어 개쎄다 욕심 욕심 너무 많이 부렸어요 어 아마 누가 또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네 짜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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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비 어 까비까비 그 다음에 도망간다 도망간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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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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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보적 잡아주고요 되게 불쌍하지 않냐 얘 근데 얘가 잡다보면 불쌍해 아 어 여기 노예를 잡아주고요 오우 페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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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됐어 아까 그 기사 잡으러 갑시다 여기였나? 어 그러네 얘는 완전 여기 대기를 하고 있구나 얘가 그러네 완전 대기를 하고 있네 자 기다리고 있다가 나올 때 오케이 내가 이겼어요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아직 에스트 한 개는 안 썼습니다 자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어 뭐야 외벽이야? 오케이 오우 야 저 창지르기 저런 거 진짜 피 그냥 훅 가요 문 열아 이씨 문 미안해 오빠 KH님 초콜릿 10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자 어 이러고 있을 때 죽여버리는 거죠 타비 끝났다 뭐야 뭐야 씨 우와 가드를 하면서 공격 들어가는데 이거 안 되겠네 이거 야 근데 얘 막 한 대 치니까 막 엄청 놀라는데 방배로 가드하니까 야 엄청 놀라는데 어 응 가드하니까 막 몸이 막 엄청 움직이는데 놀래가지고 아 좋은 분이라도 쏜다고 아 고맙습니다 그쵸 그쵸 게임을 못하면 사람이라도 좋아야죠 좋은 척이라도 해야지 안 좋아도 그쵸 오케이 고맙습니다 결정의 성령까지 먹었구요 자 이제는 뭐 어느정도 템 먹었기 때문에 으흠흠 그 다음에 어 욕조에 머리를 담가야 된다는데 가만히 있어도 피 차는 거 썼나 오케이 아 여기다 머리를 담가야 된대 신기하다 어스키님 이런거 다 해보셨나봐 어 무서우신 분이다 아 여기 머리 담그는 버튼이 있구나 아 이런다면 양초면으로 분장해가는 거래 아이씨 미치앞 이게 뭐야 씨 어어 양초면으로 분장하면 책속에서 나오는 저주의 손길을 피할 수 있고 분장을 안할 시에는 지속적이 되면 이제 저주를 받게 된다네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그리고 어두컴컴한 곳 안으로 들어가면 아이템과 계단 있는 아이템을 챙기고 오케이 일단 여기 들어갑니다 어 저 보석있는데요 보석 먼저 챙기는게 낫겠죠 아무래도 한 마리는 도망갔구요 얘라도 죽입시다 이거 영구적으로 머리에 있겠..남겠지 잠깐만 아닌가 어 도망갔나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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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어어 이게 뭐야 어어 어어 우와 나 개깝 개깝노 어 이거 잡히면 죽는거 아냐 와 이게 뭐야 아 이게 그 말이구나 책 속에서 나오게는 저주의 손길을 피한다는 게 저 말이었구나 아 훈수하러 왔다고요? 방지해를 보시기 바랍니다 어 아 그런 말이구나 그 다음에 왼편에 조금 더 살펴보면 스위치가 있다네 어 어두워서 보여요 여러분들 스위치를 찾읍시다 오케이 이런데 있지 않을까 스위치가 무서워 무장왕 스위치가 한번 올라와 볼까 여기 아 이건가 본데 아 이거 아니다 아 이런데 스위치가 있네 오우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다 여긴가 아 이거 아니고 아 이거네요 방제보고 훈수하러 왔어 여기가 그렇게 훈수하는 재미가 있다고 여기는 훈수를 하는 방송이 아니라 여기는 고통받는 방송입니다 어 아 야 이걸 누르면 책장이 책장 사이로 이동이 가능하대 어어 그러네 나와 이씨 어 가만있어봐 음 아쿠티형이 저랑 안놀아줘요 가만있어봐 이게 안쪽으로 말려있으면 미밍이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그건 아니네 마녀의 흑발이 있대 여기 안에 어 그러네 그리고 내면의 힘이 있다네요 이게 다 뭐하는 거래 근데 이게 지금 아마 먹은 것들이 그래 이거일건데 못써 내가 일시적으로 공격력을 높이거나 HP가 지속적으로 줄어든다 아아 이거는 그거구나 약간 벗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 어 방금 되게 소름 돋는 소리 나지 않았네 어 이런 소리 꼭 영화 볼 때 있잖아 영화 볼 때 있잖아 꼭 이렇게 어두운 데에서 소리 안 나네 이제 저런 거 탁 쨍그랑 하는 탁 탁 탁 컵 컵 잔 같은 거 티디딩 하는 소리 진짜 공포 개무서워 자 그 다음에 이제 밝은 곳으로 올라가라네요 오케이 저기구나 오케이 어 체력 개다네 어 좀 다는구나 아 진짜 웃기다 콘셉트 바 머리에다가 양초를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야 웃기다 진짜 자 잡았구요 잠깐만 잠깐만 어 그 다음에 안으로 들어가면은 자측에 도마뱀이 있다는데 여기 아아 이거 뭔가 뒤에서 오는 것 같지 않녕? 맞나요? 책이 뭔가 어어어 뭐야 아 아까 갱강군데 또 세기적 덩어리 오지게 나오네 저기 올라가서 혼내줘야겠다 먼저 올라가서 혼내줘죠 어우 뭐야 아퍼 이거 분명히 도망가거든 이거 최대한 먼저 때려 어우 야 잠깐만 도망 안가시네 이거 야 이거 개아픈데 이거 어우 야 이거 개 귀찮 가만 있어봐 아 스태미나 없어 우와 이거 뭐야 이거 누가 쓴거야 이거 도졌네 이거 얘가 썼구나 해리포터 아 얘를 먼저 딱 잡았어야 됐네 얘가 상당히 쎄네 bytes 흠 혼모졌다 오케이 빨리 가자 빨리 정리하고 어후 아파요 아파어어 이것도 템 한번 먹어주고 세기적 비늬 자아 짐작하게 그다음에 이제 내려갑시다 어우 뭐야 우와 대박세다 일단 쟤를 죽여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노야가 빡쳐? 어 그러네 진짜 야 이거 잠깐만 이거 안되겠다 가만있어봐 HP 최대 HP 증가 어 아니 근데 여기 천천히 해도 좀 노답이에요 천천히 해도 좀 노답이어서 되게 애매해요 아 어습 아 아 저 어스키님이랬다 아 지금 노아를 노아를 죽여야 되는데 이놈의 노아가 한 번에 안 죽어 한 번에 안 죽기 때문에 계속 움직여 그니까 내가 나중에 들이든 일찍 죽이든 나중에 죽이든 상관이 없는 거야 한 번에 어차피 못 죽이니까 어 아침 먹 아침을 먼저 먹든 점심을 먼저 먹든 결국 두 끼 다 먹어야 되는 거야 그 메뉴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뭘 먹어도 똑같아 조사무소예요 아 어스키님이랑 같은 거예요 솔직히 진짜 어스키님 어 내가 많이 홍보해드린다 진짜 저보다 게임은 잘하시겠지만 없지 지금 저보다 유튜브 크시진 않으시잖아요 그쵸 몇 안 되는 비디오 게임 하시는 어 유튜브 보시는 분들께 저의 그냥 뼈를 받치고 있어요 진짜 어스키님께 아 얼마나 내가 그분이 누굴까 궁금하잖아 유튜브에서 계속 이런 얘기하면 그 사람 누굴까 하면서 한 번씩 보는 거지 그리고 이제 내 방송 안 오고 이제 나 이제 한 방으로 대우고 그쵸 인생마다 아우 와 진짜 너무한다 와 아 이거밖에 못 때렸는데 왼쪽부터 잡아 와 둘이 동시에 아 차났어? 어어어 와 미치겠다 이거 진짜 와 이거 어떻게 깨냐 이거 와 됐어 와 이거 진짜 장난없다 여기 오케이 됐어 됐어 이 자식까지 잡아야 돼 소울 먹고 오케이 와우 이거 한 마리가 아니야 두 마리야 한 마린가? 오케이 잡아주고 어 저기도 또 쏘는 놈이 있네 저거 킬 강아지 킬 강아지 이거 빠져빠져 빠져빠져 아 살았네 이것도 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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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개아파 개아파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가서 이로 가서 아 어스키이 몬스터 같기 때문에 속성이 같다구요? 어 흐흐흐흐흐 아니야 어차피니 얼마나 잘생겼는데 그래 어차피니 얼마나 잘생겼는데 됐어 킬각 한 번 가자 진짜 야 됐어 어 킬각이 좀 킬각이 이제 좀 보인다 어어 나이스다 아 여기서 이제 두 개 마무리인가 보다 오케이 아 얘 마무리네 안 도망가 어 여기서만 가면 안되겠니 어 나이스 잠깐만 저 기사 옆에 있네 마무리다 이거 오케이 어 살았네요 아 됐어요 죽였습니다 드디어 죽였다 좀 죽어 결정해 스크롤 하 이제 난 저 기사한테 죽는거지 그쵸 자 잡았구요 지금 여기 뭐 템 파밍할 때 엄청 많은데 어 일단은 저 기사 죽이고 뭔소리야 일단은 어 저 기사 간지 보소 저거 오케이 오케이 간지 나는 것도 이런거 하지마이씨 이런거 안좋은거야 아지 망했다 오우 오우 뒤잡할걸 뒤잡할걸 야아 와 죽는 줄 알았네 나 누가 또 자는 소리가 나네 지금 여기서 HP 회복으로 여기 뭐 있을거 같은데 내부에서 자는 소리가 나네 얘는 여기 왜 있는거지 기사가 있을만한 이유가 있을텐데 그래도 아 좀 위에 템 있구나 아 여기 쇼컷 있어요 그래요 일단은 파밍하고 쇠기석 덩어리 주고 일단 파밍부터 해야 돼 파밍부터 템이 너무 많아서 상시의석 여기 뼛조각도 있고 되게 많다고 들었거든 내가 여기는 공략 안보고 그냥 내가 파밍하겠습니다 다 죽였기 때문에 어차피 쇠기석 비늘 다른거 다 때려치고 뼛조각만 찾아도 돼 사실 얘네들이 자는거 아 왔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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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오지구요 어 아 그거 없어졌네 머리에 쓰는거 저기 또 밑으로 가보죠 저기 같은데 저기야 뼛조각 있는거 같은데 저기로 갑시다 자 조심해서 오케이 여기같애 뼛조각이 쇠기석 비네 그래 그러네 저기를 가는 방법이 있을거란 말이죠 어 기사가 움직이는 소리가 나네 아 그리고 이렇게 된거 길게 봅시다 게임 머리 한번 더 담그고 와 머리 한번 더 담그고 혹시라도 모르니까 오케이 아 야 여기 원반도 있대 야 이거 공략 보고 가야겠다 안되겠다 공략 안보고 가면 안되겠다 어어어 공략 안보고 가면 안되 자 공략 안보면 안되겠는데 여기가 원반도 있고 지금 뼛조각도 있고 상당히 많네요 암전템 파밍 장조네 자 여기서 이제 아까 다시 거기로 올라가고 요 오 무져오 무저오!! 무저오!! 무저 왕!! 음 적인제…. 여기 못가고 아까 거기로 다시 올라가서 떨어져야돼 거기로 여기로 올라가서 음.. 아까 내가 저기서 떨어졌냐? 오케오케오케 여기서 여기서 두번 떨어져야돼요 일단 여기서 먼저 이렇게 떨어지구요 그 다음에 저기 밑으로 떨어져야되는데 여기 잘 봐야될것같다 여기서 아어염여ans Candy 여기 또 구르진 않으시네 오오h 체력 엄청나는데 여기 딱 갑니다 안됲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임 으그흐흥 화오오오오옹 와 나 돌아버린애나 이러면 어떻게 되는거야 노아 살아나는거야 지금? 으응? 아아 아니 공략이 점프를 점프 뛰면서 그걸 안하길래 그게 없길래 구르는게 없길래 어 나 그런줄 알았어 노아는 죽었네 아 눈물난다 진짜 괜찮아 괜찮아 노아 죽었으면 괜찮아 나머지 뭐 살아나도 괜찮아 아 머리 닮는 곳이 또 다른데도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소울 엄청나게 멀었겠다 그것까지 합치면 밑에 있는거 으응 합시다 안녕하세요 오케이 노아가 없으니까 뭐 별거 있겠어 아 여기서 소울이 됐네 그러면 저기 무조건 떨어져야된다는 얘기죠 어 그쵸 아 그리고 기사도 잡아야되네 주셨네 자 빠르게 마무리 기사들 마법 쓴다 안 돼 안 돼 안 돼 이 친구야 안 돼 우졌다 어 머리잡기 우졌다 어 머리잡기 우졌다 지금 얼마나 긍정적인지 알아? 이거 잡히면 스테미너 다 차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하고 있어 속으로 나 지금 다크 소울이나 게임은 어쩔 수 없습니다 긍정으로 가야돼 오케이 아 긍정을 하다보면 내로는 운 또한 딸을 위해 내는거죠 어 무조건 긍정이야 미친놈이 내야돼 그냥 미친사람이 내야돼 그게 가장 편합니다 어 가장 미친사람이 내야돼요 여기서 이제 마음을 타고 나 내일 하려면 이래버리면은 어 답이 없어요 어 여기 왠지 비밀의 방인거 같다 그러네 어 뭐야 어? 잠깐만 나 다음에 올게 다음에 올게요 다음에 올게요 다음에 올게요 다음에 해야될거 같은데 쟤 쟤들 잡아야 원반주는거 아냐 쟤들 잡아야 원반주는거 아냐 아 3위 악란의 구간이 없다고요? 그래 그럴리가 오케이 여기서 떨어지고 여기서 또 뒤질까봐 무섭네 저기 꼭 가야되나 저기 안가도 될거 같애 그치 저기 굳이 안가도 될거야 저기서 뭐 먹긴 먹는데 아벨린이라는거 먹는데 그거 굳이 먹을 필요 없을거 아냐 그치 어 야 먹을 필요 없어 먹을 필요 없어 먹을 필요 없고 다시 이제 안쪽 난간으로 가야된대 이제 오케이 아 여기 가면 뼛조각이 있다는데요 나 먹었냐? 혹시 내가 아까 여러분 내가 뼛조각 먹었나요? 여기에 뼛조각이 있다는데 내가 아까 먹었니? 먹은거 아냐 설마 아 안쪽 그런거 같아 왠지 아까 나는 무의식적으로 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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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미친놈들 이거 개같은거 와 연타 오지네 그렇지 쫄리지 쫄려 쫄려 개쫄려 어 뛰어온다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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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먹을 시간 좀 뒤져보면 안 되나 와 잡기당했으면 죽었을 수도 있었어요 지금 지금 보니까 뼛조각이 여기 있었어요 아 여기 시체 있는거 보니까 뼛조각 먹었네요 제가 아 귀안에 뼛조각 기었네 아 먹나 마나한 템이었네요 어스키님 뼛조각이라 써두셨어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아 어스키님한테 낚였어 그 다음에 자 스위치를 담겨야 된다네요 어허허허헝 여기 아 뼛가루지 그거는 아 내가 좀 잘못 알았네 그 다음에 스위치 당기고 이